먹어 같이 먹어 아냐 아냐 같이 먹어 제가 다 못먹었죠 1등만 드시지 않습니다 1등만 드시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저희 사람들한테 주시고 아 이건 멤버들한테 주시고 네? 얻으셔야죠 뭐하십니까? 비교 씨가 얻으실 수 있어요 못됐다고요? 못됐다고 얘기하셨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데? 성신을 못차리 근데 본인이 약간 리더라고 생각해서 먼저 들어온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문 열어드린 건데요, 동생들. 열어드리고 자기가 먼저 들어온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저도 막 갑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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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런 식으로. 야, 다는데 왜 털을 말어, 다. 오, 다하고, 다하고. 진짜 크게 해서. 발음을. 형이. 왜, 왜, 왜. 다시 할게. 나. 자. 왁. 스. 자. 나. 자. 왁. 스.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야, 이거. 15,000명, 15,000명, 2만 명 얘기했으니까. 대충, 대충. 대충이래도 그렇지. 아, 그래도 좀 느낌, 느낌상. 그렇게 하면 콘서트는 어떻게 하니? 그건 이제 그때 돼서. 어떻게 뭐, 대관도 해야 돼. 또 싸우지 마. 지금 16,000명만 해봤는데. 이런 신이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아, 하다 말해줄게. 그냥 그럼 대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서 콘서트를 할 거냐. 대관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옛날이고 진짜. 그게 옛날이라고. 처음에 질문을 하셨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는 내가 어서 근무를 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습니까? 미안해 미안해. 실제로 쥐젓 같은 것도 엄청 생겨. 목걸이도 그래요. 많네, 그럼. 그치? 형 쥐젓 엄청 생겨. 야, 너무 쥐젓 같은 소리야. 그래, 뭐 또래니까 욕해 주네. 또래 뭐. 그게 제가 가위로 찢었던 사이입니다. 제가 가위로 찢었던 사이입니다. 아, 대박이다. 처음 나온 말상이잖아. 진짜 찢었던 사이입니다. 진짜 찢었던 사이입니다. 진짜 찢었던 사이입니다. 진짜 찢었던 사이입니다. 그치? 專業의 목격은 나자란에 목격은 오게 역을 한다고 해. 큰 명을 부르더라고. 이거 이렇게 막 어이구 엑시 1호. 타이핑 무무를 해야 됩니다. 딸라라라 뽀밤 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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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진짜 가지고 그랬어 잘하네 돌고 전 안 보여요 힙합이죠 듣지 않았어 고마워 수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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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